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덟 번째 시간으로요. 법인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자체는 세무서에서 하죠. 하지만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되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려고 하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규칙이 규약된 정관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결국 정관이 가장 먼저 내부 규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잘 거치셔야 되고요. 이 때 과정과정,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공부하게 될 부분이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중간중간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점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점 설치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으로 모두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등기를 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갖고 원칙적으로 작년까지는 지점 사업자를 낸다고 하게 되면 지점 사업자 등록증을 우선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새로 개시되는 과세 기간에 맞추어 갖고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과거에는 본점 사업자 있고요. 지점을 추가하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점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다음 과세 기간에 합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바로 지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이 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개인으로 했다가 다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 등기를 칠 때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의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계약서 사항을 모두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서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관할 세무소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FM대로 법인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수적으로는 법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종 추가라든지 주소, 그 다음 변경을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주소 등을 추가를 할 경우에는 우선 역순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정관, 이순으로 역으로 필요로 했지만은 바꿀 때에는 정관이 바뀌고요. 정관이 바뀌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절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정관,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순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